안녕하세요. 삶의 질의학,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을 주로 진료를 하는 비협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남성의 정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인 조직재생치료에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책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는 달라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긴데 책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제가 지필할 당시에 알고 있던 내용하고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업데이트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조직재생치료의 방식으로는 체축격파 치료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것들은 다 효과가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연구 데이터가 그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달리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체축격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체축격파는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가 나와요. 초기에 나왔던 체축격파 치료에 대한 논문들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나와요. 그러다가 후기로 갈수록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됐을까? 어떠한 형태로 체축격파를 만들어서 얼마나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체축격파가 나왔을 때. 그러다가 실수의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면서 임상적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현재는 어느 부위에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가 조금 더 명확해진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유럽 성악회든 아니면 미국 성악회든 체축격파 치료는 실험적인 치료일 뿐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었어요. 북미 성악회는 여전히 체축격파 치료는 실험적인 치료고 환자한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유럽 성악회는 아니에요. 임의도 가이드라인에 체축격파는 첫 번째 먹는 약과 똑같은 지위를 얻은 거예요. 먹는 약처럼 환자에게 치료해 볼 수 있다. 비침습적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체축격파가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유럽 성악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바꾸는 걸 참여했던 게 저랑 되게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인 다니아 오스몬오프 교수였거든요. 해서 한국에서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제대로 된 일렉트로마그네틱 기계를 가지고 환자들이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다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까다롭게 환자를 골랐어요. 40세 미만의 젊고 먹는 약의 반응이 좋은 이게 딱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젊고 건강한 먹는 약이 잘 드는 환자들은 발기부전 체축격파 치료의 경과가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제가 적용해 본 환자가 대략 50케이스 이상 되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먹는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체축격파 치료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는 치료가 되게 효과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줄기세포 치료. 이거는 아직까지도 책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효과가 미지수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절이나 이런 곳들은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절 안쪽은 현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해놓은 줄기세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고 줄기세포가 사실은 관절세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천천히 변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쪽에 좀 도움이 된다면 모발, 모근 혹은 음경은 현류가 제일 풍부한 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씻어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워시아웃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주사를 해놔봐야 그게 거기 고여있어줘야 되는데 고여있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뭐 묶어놓을 건가 머리를 혹은 음경을 계속 묶어놓을 건가 괴사가 오도록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줄기세포 치료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세포를 극도로 빨리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그런데 줄기세포 치료를 지금 뽑아서 거기 넣어놔서 자라게 할 수 있어도 이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브레이크 없는 차량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만큼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치료 하나가 혈장 치료예요. PRP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싱가포르 쪽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득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발기부전 쪽으로는. 이제 크게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 체축훼파 치료는 젊고 약이 잘 듣는 건강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더라. 두 번째, 줄기세포 치료나 PRP 치료는 아직까지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나온 건 없어요. 있을지 모르겠다. 미지수다.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재생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구비 Stunden dances 네, 나라였습니다. 아멘